내건 내가 알아서 챙겨요 목숨이디 어떻게냐? 쟤가 시비르요? 문파님이 시비르 하는게 낫지않나요? 코르키가 더 딜덜 넣기 편해요? 쟤가 코르키로 뭐야 그거 뭐야 AP 코르키 AP 아이템을 가서 폭탄으로 큉큉큉 하는거 코르키 하는게 좀 낫지않나? 뭐야 아 그러네? 진명미아의 블라디미르잖아 전에 근데 진명미아의 스윙을 했는데 졌어요 우리가 올 AP여가지고 한번 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딜도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노틸러스도 있고 눈덩이 보소 이거 다 눈덩이 드는거야 분위기? 잠깐만 나도 눈덩이 들으려 그러면 쟤가 눈덩이야 잠깐만 시비르도 눈덩이야? 시비르도 눈덩이고 퀸도 눈덩이야? 그치? 그치 그치 시비르는 아니겠지 시비르는 아닐거야 그럼 나는 힐 들까? 히아나가 있네 나 히아나 잘 모르는데 지금 스캇 썼어 아직 안바꾼거였구나 하하하하 그러니까 따라갈라 그랬지 뭔가 대생가 싶어서 음 원딜이지만 AP로 갈거니까 자 투표하세요 느낌표 투표1 느낌표 투표2 느낌표 투표1은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에 추천분 통해서 님들 7층 전전히가 읽어드립니다 선택루뎀 선택루뎀 투표 비율 이렇게 됩니다 오! 5대5인데? 딱 50대50인데? 선택루뎀 오케이 선택루뎀 감사합니다 선택루뎀 AP 코르키로 해보자 원딜도 있고 와 사랑의 주적자? 한마시 사랑의 주적자 퀸이 있어? 어째서? 속여요? 아직 주소를 다 안보내주셔가지고 조금 취합이 되면 보내려고요 혹해서 퀸을 샀어? 하하하하하하 이게 여자들 세골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 딱 좋더라고요 세골 제주하면서 낳았다고? 하하하하 아 그러지마 왜 팩트로 사람 공격하고 그래 그러지마 애빗! 혼나 혼나 루덴 가라 그랬어 루덴 루덴 어 왜 팩 모세 어 맞다 왜 뭐가 맞아 맞다 맞다니 침착 안 찍었다고? 고티어들은 참 찍으면서 오지 맞을 이야기요? 제가 맞을 이야기요? 저요? 아니요 하지마세요 아 아주런 킬 킬 킬 킬 킬 아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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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어 선생님이 뭐죠? 징큘레츠가 맞을 일? 얘기 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맞을 일이 아니라면 자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마감 설레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6대8이네요 아유 이거 아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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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가는거 아니었어? 아 아니지 누가 들어온거야 방금 뭐야 얘 퀸이 들어왔어 내가 뭘 섬어야 되지 마감하고 AP가 붙은거 봐야지 이건 들어가는거니까 이걸로 키아나가 들어온거였어? 아 난 퀸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키아나를 몰라 아파요 선생님들 아야 아야 우리 애들 다 죽어나가요 이거 우리 킹성 없는거야? 되게 좋아 좋아보였는데 카소스가 있네 라인 플리어라도 해야하나? 지시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뭐야 방금 노틸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잖아 뭐야 와 미쳤다 야 거미 야 지지고 야 저기 저기 티아나도 있어? 그리고 바닥에다가 징크스가 또 뭐 깔겠지 미쳤다 우리 노틸이 아무것도 못한다 AD 암살자? 탈룬이 AD 암살자죠? 그런건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괜찮겠어요 지명이 왔지 아휴 카소스 저리 가 비켜 너리 비켜 카소스 아야 내가 담았냐 이거 왜 다 내가 담았냐 아야 우구 카소스한테 담았네 들어가자 야 나는 왜 아프냐 잠깐만 아 W라도 쓸걸 와아아아아아!!! 나린! Q. 자 Q. Q. QY. 코로나 Triangle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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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이제 내가 1인구나 알 수 있다 와우 아 저리가 미니언 아이씨 미니언들 진짜 아 거비 치워요 아이고 미니언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짠 거미 잡고 싶지 거미 잡고 싶지 거미 잡고 싶지 거미 잡고 싶지 잡고 싶지 킹치만 킹치만 우와 킹치만 놀고 싶다 킹치만 뭐야 뭐 수확 먹었나보다 빨간 게 나한테 왔다 어이까탈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네 으우우우우 조홍 으응 아유 어른 아이고 얘 뭘 우린거야 아이고 이씨 뭐가 이렇게 우르르 오냐 마감했어요 선생님 마감했나? 어 했어요 아유 무섭네 뭐 지나간다 이거 뭐야 누구 스킬이야 저거 아 이거 포탈 벌써 깨지나 이거 그러니까 이니셜 안 걸면은 폭 들어 들어가면은 시식이 겁내쳐 맞고 여기가 포킹도 괜찮아서 안 맞냐? 야 안 맞냐? 어서오세요 엘리스가 또 AP야? 아 이렇게 AP애리스가 너무 짜증나더라고 거기에 거미가 막 따라 붙고 던지는 것도 엄청 앞두고 오우 앨리스가 엄청나 아야 아야 고만떼요 고만떼요 좀 미니언을 때리는데 저거? 아유 저기 안 맞네 저기 안 맞네 아 내가 포킹을 많이 해놔야 돼 나 말고 포킹할 필요는 없어 왜왜왜 어 뉴비찡 왜 AP냐고? 꼬르킬을 못하니까 이 사람 오늘 방송 덜 봤네 아직 딜 보노 아 제가 미리 참 소개를 안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평타가 없어서 이게 쫄보여가지고 평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뒤에서 궁셔틀이나 하라고 이걸 배웠지 그게 나한텐 최선이었어 많이 불편하죠? 괜찮아요? 티어가 높으신 분들은 잘 일을 못하시는데 그게 나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 미안해 못해줘 와 이거 지명루야에 블라디가 있어도 힘드나? 아이 거미가 자꾸 나한테 와요 아유 내려갔네 거미가 여기 뭐야 싸우는거야? 싸움이야? 아이씨 뭘 하고 싶었는데 방금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는 사람 방금 하늘에서 카스 궁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는 사람 저 저 아니야 던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설마 제가 내셔요 이빨요 제가요? 내셔이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요? 내셔이빨을요? 펑터가 없는데? 막 안심가겠습니다 아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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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가 끝입니다 에 조냐요? 제가요? 조냐요? 내가 사서 뭐해요 아하 옆으로 피했는데? 고치가? 자석에 못했네 거미들걸 배달을 하더라고 생각해 아 나 맞다 이거 사야지 아 저거 안샀네 택배 안 갖고 왔어요 도와주고싶어요 어 쿠팡? 까막 깜박했어 쿠팡 들고 올게 싸우고 있어 쿠팡 가지러 가야지 와아 카소스 궁이 날아오면 아 그때 쓰라고?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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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준비 완료 럼블쿵 이그에 치 과연 내가 잘했어 후루룽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되는데? 이거나 먹어라 어 안녕 뭐 뭐 뭐 누가 무슨 핑 찍었어 무슨일이야 누가 무슨 무슨 뭐 어디 뭐 뭐 지금 전투가 끝났는데 핑 내가 지금 지금인지야 했어 넘불공부도 좋은데 내가 그걸 전체에다 쓰면 못하냐 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아 힐 먹으라고 여기 누가 있나 여기 누가 있나 여기 누가 있나 여기 누가 있나 갔네 어 쿠팡 시간 끝나간다고? 뭐야 쿠팡 시간 이제 뭐 그 금방 없어져 이제 다 뒤에 빠져있었어 내가 뭐 쓸 시간도 없었어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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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어있으니까 이걸로 아니 뭐 그 금방 끝나 아이 쿠팡 배속 겁네 빨리 끝나네 근데 있을 때 그냥 빡 해야겠네 이거 판마판이겠다고? 아니 우리 밀리면 후루룽 밀릴 것 같은데 우리 저쪽을 못 깨고 있어 이거 노틸이랑 지크스 다 해야되지 지크스 된다 시비르 아 여기 아까 도구들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어디갔어 어 피하나가 왔네 아이씨 도와주러 왔는데 아아 아아 나 원 나는 나는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뭐 허얀거 빨간거 뭐야 이거 이거 금색나는거 뭐야 이거 카이나꺼인가 카이나꺼야 카 키아나 아이 카이나 키아나꺼야 방금 되게 뭐 그 탈 탈리야처럼 황금색이 왔는데 탈 키아나궁 걔도 뭐 멀리서 뭐 데려와 여긴 물도 없다던데 걔 뭐 원소로 쓴다고 들었는데 벽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 벽궁을 시킨다 벽에 붙어있으면 기절 조건부보소 에헤헤 빨리가서 똥아주고 있어 아이씨 저걸 못맞추냐 나는 아아아아아아 좀 맞아라아 에이씨 이상한거 다맞음 십자가 나오는 곳에 스킬 쓰면 물속성을 얻는다고? 여기? 정말? 거기 키안나씨! 여기가 물이 없다고 들었는데 물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물이 있구나 아 어? 몰랐네 아야야야 뭘 맞은거야? 아유 거미 졌냐! 어디갔어 야 아카스야 잡았냐? 아아 카스 잡았어! 아 잡았구나 아이씨 졌려서 어때 엑신 정말 썼어? 아 썼네. 썼어. 아이 딸렸네 잡았어 주おuç 어 뭔가 잡았구나 하하하하하 그렇구나 잡았구나 이거 형 네 그랬군요 좋아 와 아이고 어디 됐어? 스킬 어디 됐어? 아이씨 아야 이씨 간이 올 그럴 수도 있고 아이템 뭐 가지? 쿠팡? 아 나왔어요? 아 이번에 쿠팡 꼭 써야지 오케이 고마워요 제가 여기서 뭘 가야됩니까? AP면 뭐 모자나 이런거 가야됩니까? 디디 모자 할때 뭐라 피 흡하는거 없잖아 공허의 지팡이? 이거? 비글가라고? 쿠팡! 안녕? 오늘은 좀 써보자 이번에 써보자 이게 몇분이야?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짧으면 빨리 없어지는데 저거? 빙글빙글 도는거 보소 그래도 우리팀 다 와있을때 써야지 퀸이 와야될거 아니야 일단 저쪽 포탑도 꽤 났으니까 저쪽 포탑도 꽤 났으니까 킥 1등이야 퀸이 퀸이 와야될 살아나와야될 어어 더 좋은 조합이였어? 처음에 엄청 밀리길래 금방 지겠구나 했는데 이게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조합이였었던거야? 노력은 인정해줄게 아무거나 끌면 이긴다고? 아 그래? 처음에 왜 이렇게 고생했지? 아 시계도 열심히 눌렀는데 처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던거야? 얘네들이 다 융합되면 좋은거야? 난 카소스도 있고 여기 원들도 있어서 궁이 없었으니까 아 탕탕탕 그거? 나 이거 지금 써야돼? 에휴 이거 지금 쓰읍 수고가자 음 아까는 못 끌고 cc 맞아서 왜 왜 왜 왜 핑 없는데 야 없어 쿠팡도 없는데 왜 핑을 찍은거야 핑 왜 찍은거야 궁으로 이제 되니까 탕탕탕으로 확정용이 되니까 그렇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딱 가는거 보네 이게 안 만다고? 아 잠깐만 나 이거 못 아 잠깐만 나 이거 못 난 뭐 한거야 방금 아 존재감 진짜 없네 아 맞다 뭐가 하고싶었는데 죽으러 가는거였어? 몰랐지 나는 뭘 잘못했다는거야? 난 모르겠는데 뭐 잘못하셨어요? 뭐야 또 밀리네? 아 진짜 진짜 저 공도 날아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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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려고 할때마다 맞았다고? 이니시에 지렀다고? 노틸이 잘해서 이겼구나 이런전 너무 싫어? 할수도 없어? 살살 또 진정시켜줘야지 4명의가 블라디 아 노틸이 이니시 걸고 블라디가 다 쓸어 담았나 보구나 다음판은 찐막입니다 찐막 이번판이 막판이고 다음판 찐막 투표 2회 했다고? 라가 놈들 욕설은 가급적이면 채팅 치지 마세요 라가 놈들이 어떻게 못봐요 쌍짐 2회 찐막이요 아이쮸님 찐막 감사드립니다 찐막 그리고 아까 캣짐님 스택 썼으니까 4 해놓고 그러면은 아이쮸님이랑 캣짐님 초대되면 되죠 봤나 내가 아까 딜을? 아 아 아 블라디 아 앨리스 뭐야 딜이 똑같애? 육 차이야?